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이 문제를 4개월을 넘겨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계속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뭉개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는 여러분 발생을 한 겁니다. 눈을 감는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면 달라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제가 연상하게 되는 거 아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골치 아프니까 문제를 외면하고 피해가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권 퇴진운동으로 여러분들 발전될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이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연체대학도 의과대학 교수의 그냥 휴진이 아니고 무기 휴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런 번지지 않도록 이번에 다행히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2천 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기홍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가지고 조기홍과 박민수 차관을 동반 사퇴를 시켜서 여러분들 조기에 진화하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1,500명 확정을 뒤로 물리셔 가지고 의정합의사항으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이런 문제 처리하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국민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더라도 필수 의료가에 대한 숙과 여러분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전공의들을 불러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제가 집이 경남 통령입니다. 작은 여러분들 업을 했기 때문에 뭘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눈설미가 빠르게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을 잽시다게 여러분들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그럼 여러분들 행동이 꿈 때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니지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표준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니지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냐 이런 옛 어른들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번 사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책임을 묻고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정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보여온 태도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 뭉개겠다.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 여러분들 번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차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조기용 장관께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정원시킨 것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대통령이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심장에 털이 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리에 뿔이 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걸 알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가며 사안이 이런 복잡해지게 되면 때로는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물러서 윗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즉시의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공의에 대한 취소 대신에 철회라든지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냥 매듭을 확 끊는 식으로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지학의 책임을 묻고 자리 좀 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명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행히 조기용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앞에서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중대한 사안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결정 안 했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쏟아줄 수 있다 이야기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장관이 왜 2천 명을 증가시켰냐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흉부외과 전공이 여러분 전국의 100명 가운데 신입에 해당하는 20명을 빼하고 78명이 다 여러분들 사직을 던지고 나갔는데 흉부외과 전공의들 위한 정책이 왜 78명이 다 그만뒀냐 이야기죠. 사려분별이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여러분들 그냥 멀쩡한 체제를 망가뜨리니까 저건 당장 모가지를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조기용 씨는 장관했으니까 장관하고 나면 가뭄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한 달을 장관하든 두 달을 장관하든 세 달을 장관하든 내가 장관했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에서 결정 내리시고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탄핵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면상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발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만명 정원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인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그렇게 정책이 좋으면 필수 의료과 전공의들이 다 뭡니까 지하자 조수라고 찬성이지 왜 다 사직을 내버렸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여러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 개혁은 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과학적 근거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선의를 하셨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 원래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치고 일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가지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부분 사람은 다 안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미워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두 번 탄핵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윤 대통령의 상련을 잘 채우시고 걸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의정 갈등 문제를 초기에 해결해야 되고 그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고 다행히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책임을 묻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고 그다음에 필수의로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은 의로숙과 현실화하고 국민 부담을 일정 부분 지울 수 있는 방황을 찾아야 된다.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러면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벌써 윤석열 탄핵 청원 20만 명 돌파 5만 명을 예상했는데 20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탄핵 사유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하나도 탄핵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20만 명 여러분들에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정 갈등 문제를 일으킨 문제까지는 포함이 되게 되면 그 폭발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과 글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탄핵 청원 20만 명 돌파 법사위로 간다. 정청래 위원장이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처음부터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들 조금 강한 주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여러분들 급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사안이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한다 해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시고 정면 돌파를 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중요하니까 책임을 물으시고 본인은 목숨과 몸을 보존하는 선에서 그렇게 이 문제를 조기에 지나시고 스타일이야 좀 구기겠지만 어차피 윤 대통령 스타일은 뭐 없습니다. 주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과감한 것도 없고 미국 노래는 잘 부르죠. 국민들은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열혈편을 제외하고 헌정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 대통령이 3년간 자리를 잘 지키고 임기를 마치고 무사하게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제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 끌어지게 되면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신문의 이름들 의견 코나도 자세히 읽지만 제 방송에 여러분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아주 자주 읽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높은 데 계신 분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얼굴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방송이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봅니다. 대단히 여러분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사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서 본인의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보셔서 본인의 목숨을 보셔서 본인은